한국아메이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한 제 5회 행복 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행복 더함 사회공헌 대상은 사회공헌을 선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국민의 존경과 함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목적 하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국아메이는 원바이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특히 지역사회에 기여한 ABO들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희망 비타민 자원봉사 활동과 중소기업과의 협업, 고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